사실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왜 구할 수 없었는지 한번 저희가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그러면 부모나 가정보다는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이게 이제 화제가 됐었었죠 비난의 집중 대상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를 때리는 장면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15년인가요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을 해서 전국에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다는 걸 의무화했잖아요 아마 웬만한 선진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아동학대 사례가 줄어들었을까요 줄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줄었어야 됐죠 그런데 안 주고 계속 이제 통계상으로도 늘어나고 결국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줄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또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집에서 일어난다 결국 그거죠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네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는 이제 이 프로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동학대는 집에서 일어난다 이걸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각인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 집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남의 집 일이니까 남의 아이 일이니까 이랬는데 사실 그럼 우리가 이런 인식을 왜 갖게 됐을까 그러니까 민법 915조가 있습니다 부모의 훈육권 징계권을 규정하는 건데 결국 이게 부모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매 사랑의 매를 정당화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규범 전통 이거의 표현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 자식은 때려서라도 가르칠 수 있다 내지는 가르쳐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대도 중요하지만 내지는 일회성 폭력 내지는 학대에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게 재학대 아니겠습니까 재학대자의 거의 뭐 95% 거의 100% 가까이가 결국 부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시설에서 이런 시설에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다 보니까 이모저모로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대의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사실은 우리가 인용보호하고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반성해야 될 게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탄다든지 우리 공공장소 나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잖아요 시끄럽죠 이제 떠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국 사회는 이렇게 보면 좀 인내의 기준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해외사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애를 데리고 나가면요 웬만하면 어른들이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십니다 저도 우리 어른들의 시선이 굉장히 의식이 되고 따갑고 심지어 굉장히 심한 욕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이가 떠드는 소리면 그냥 조용해라 이렇게 하시고 울기라도 했다 그런데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난감하죠 부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얘기는 거의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고백하는데 저도 늦둥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열차 안에서 뛰어다니는 애를 꼭 붙잡고 너 조용히 안 해 이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나도 무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에게 우리가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가 사회적 분위기가 대체로 아닌 것 같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그다음에 내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어떤 이런 인식 이게 합쳐지면 이게 합쳐지면 그냥 아동학대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가 우리 주변에서 늘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나라 어디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힘들죠 식당하기도 힘들잖아요 가정이야말로 언제든지 정서적 학대가 자행될 수 있는 폐쇄된 공간이고 밖에 나와도 아이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 가서 보면 특히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세요 어린이집하고 요양원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관찰하시고 보시고 하면서 아이들의 이상 증오를 또 관찰하게 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어르신들이 머무는 요양원과 아이들이 있는 보육기관이 같이 일종의 상호작용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은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상이 어르신들은 좀 조용하잖아요 황동방에서 좀 좁으시고 그러니까 앉아계시고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말 거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상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그럼요 어르신들에게는 심리적 안정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아이들을 관찰해서 뭔가 학대받거나 소외받는 아이들을 좀 분류해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려면요 사실 공부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자제품 하나 사셔도 공부하시잖아요 여행 가시려면 여행지 이런 두꺼운 책까지 오죠 그런데 부모가 되기 부모가 되는데 왜 공부를 안 할까 그래서 지역사회에 보면 굉장히 많이 부모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건강과정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부모 교육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좀 내가 부모되는 공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요새 말이죠 동네 가면 아빠 학교라고 그런 거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도 아빠 학교 가도 학대 문제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과정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학대에 대한 어떤 개념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겠어요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것이 학대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궁금하시면요 주민센터 전화하셔도 되고 구청에 전화하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건강과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습니다 아빠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 복지관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정보 받으시고 가셔서 내가 항상 잊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핸드폰 하나 사도 이렇게 검색해보고 공부하는데 내가 아이 키우는데 내가 공부 안 하면 되겠는가 책 한 권 읽지 않고 부모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저도 사실 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교수님께서 앞으로 저기 아빠 학교 가서 그런 칼리큘럼을 딱 넣도록 그렇게 하고 걔가 칼리큘럼을 딱 넣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어쨌든 아빠들이 함께 가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가정도 많으시니까요 조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가시는 것도 있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과거의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바뀐 시대의 흐름을 좀 느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내가 결혼 준비에 생각 없다 부모 애 안 낳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아이와의 교감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부모가 될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 학교 가셔서 교육을 받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복지 선진국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웬만한 제도는 한국에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제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제도는 있는데 이 제도가 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그 나라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데 결국은 아까 추운 겨울에 아이가 맨발로 나타났다든지 굉장히 이웃의 관심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 이웃의 관심과 관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받는 아이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이다 지나칠 뿐이다 인식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다 합의가 되고 공분을 사고 있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관찰을 잘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또 학대받는 아동들이 더 숨겨질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관찰할 때 어떤 단서를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일단 몸에서 나타나잖아요 이상한 상처가 났다든지 상처가 여의가 암흥한 것 같은데 또 상처가 생겼다든지 특히 물에 된 어떤 뜨거운 물에 된 것 같은 화산 같은 경우 이거는 거의 100%라면 과장이지만 굉장히 의심해서 봐야 될 담뱃불 자국 이런 건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성적 학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인형이나 어떤 대상물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한 번만 보시더라도 이건 조금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걸 단순한 어떤 그런 아이의 장난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다 유사한 행동을 당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표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애가 부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것 같다 부모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도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방임 그러니까 아이가 연령에 비해서 지나치게 작다기보다는 키가 작다기보다는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라든지 제대로 성장을 못했다는 네, 성장 발달의 저하라든지 아니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든지 냄새가 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관심이 작은 관심이 결국은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구하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저출생 그러는데 아이 참 아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는요 남의 집 아이가 아니라 우리 집 아이입니다 내 아이고 내 손주고 그런데 남의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흉측한 상황이 많이 나다 보니까 부모들이 싫어하시는 경우도 계세요 사실은 경계하는 거죠 그렇죠, 경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골목길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눈길 하나 줘보시면 아예 한 명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눈길을 계속 주시다 보면 아예 여러 명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시다 보면 그중에 행복한 아이도 보이고 침울한 아이도 보이고 이상한 아이도 보입니다 맞아요 그런 관심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특별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관심이 결국은 아이를 우리가 생존자라는 말을 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학대라는 가정학대라는 어떤 학대의 수용소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생존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윤 교수님 고맙습니다